자, 이번 시간에는 orientdb를 session store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orientdb를 session store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실습 환경이 좀 필요하겠죠? 실습 환경은 app underbar session underbar 파일 저것을 저는 카피해 가지고 이 뒤에다가 orientdb라고 적겠습니다. orientdb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 스토어 부분 파일을 session store로 사용하는 부분을 이제 orientdb로 저는 변경할 건데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듈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뭐 검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connect-orient라고 하는 걸 쓰겠습니다. 주소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명령을 실행을 시켜서 일단은 connect-orient을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야겠죠? 자, 붙여넣기를 하고 그런데 뒤에다가 save를 붙여서 여러분의 그 패키지 json에다가 포함시키는 게 좋겠죠?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패키지니까 자, 그렇게 실행을 시켰으면 자, 여기 있는 이 예제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 있는 파일 스토어 부분을 대체하겠습니다. 파일 스토어 오리엔토 그리고 이렇게 session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스토어에다가 오리엔토 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 스토어 대신에 갖다 놔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configuration이 들어가는데 여기 적혀있는 것은 config의 session이거든요? 이 config의 session으로 요렇게 이런 정보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요거를 여기에다가 직접 넣겠습니다. 별도로 빼려니까 또 이름이 지저분해져서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서버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일단은 붙여넣기 자, 그리고 요기에 보시면 로컬호스트는 우리는 같은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쓰니까 로컬호스트 그리고 포트는 뭐 오리엔토 DB가 사용하는 포트고 유저네임은 저는 루트 패스워드는 111111 그리고 DB는 O2를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 세팅을 끝내면 끝입니다. 뭐 제가 빠뜨린 거 없나요? 한번 볼까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켜야겠죠? 슈퍼바이저 앱 그리고 session-orient db.js 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 보시는 것처럼 크레이트 세션 클러스터 크레이트 세션 아이디 뭐 인덱스 요런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게 뭐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보면은 접속하면 요기에서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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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으로 들어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session이라고 하는 테이블 뭐 오리엔토 DB에선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는 없었던 건데 우리가 방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면서 젤을 생성하는 거에요. 최초로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보면 id라는 값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welcome으로 갈게요. welcome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웹브라우저가 접속하죠? 그럼 애플리케이션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요기에 있는 요 스토어에 적혀있는 오리엔토 스토어를 실행시켜서 이 사용자의 사용자가 아니죠 오리엔토 DB에 session이라고 하는 테이블 클래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없으면 생성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session id를 발급해서 그 session id를 오리엔토 DB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id를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쿠키로 전송하는 거에요. 그 얘기는 오리엔토 DB 쪽에 데이터가 추가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브라우저로 가서 select from session 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ession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 부분은 기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지만 음... 한번 일단은 실행을 시켜보죠. 로그인 그리고 리보인 111 그 다음에 Submi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됐어야 되는데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리로드 버튼을 누르면 그때 로그인이 돼요. 이런 현상이 있더라구요. 저도 사실 몰랐던 일인데 강의 만들다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여기 로그인하는 부분에서 자, 여기죠. 로그인 되면 리디렉션을 통해서 웰컴 페이지로 보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세션 디스플레이 객체가 세션 디스플레이 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그리고 오리엔트 디비에 저장이 되려면 걔는 걔대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저장이 되는 그 시간동안 리디렉션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웹페이지가 딱 전환됐을 때 예, 아직 세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전에 이 페이지가 표시가 되버리면 아까 보셨던 것 같은 옛날 화면이 보이는 거죠. 로그아웃 한번 해볼까요? 얘는 지금 됐는데 자 아이고, 되네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션을 처리하고 바로 리디렉션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뭐랄까요? 아직 작업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전에 어 작업이 끝나버리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 세션 객체에는 세이브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이브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콜백 함수를 주게 되면 세션이 스토어에 저장이 된 후에 이 세션의 인자로 전달된 저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안전하게 데이터가 스토어에 저장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가 사용자를 리디렉션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보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을 때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디렉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뭐 굳이 세이브 이벤트를 처리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세션이 스토어에 저장되자마자 실행된 어떤 일이 있다면 리디렉션 같은 그러면 세이브라는 이벤트를 이용하셔서 좀 더 안전한 타이밍에 후속 작업을 처리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로그아웃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스 로그아웃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세이브라고 하는 저걸 통해서 로그아웃이 완전히 끝나서 데이터베이스에까지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에 리디렉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코드를 개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egoing1111 그 다음에 로그아웃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welcome 이라고 하는 메세지가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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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